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반응형 자막인데 이제 반응형 로우서드 자막으로 해서 왼쪽 하단에서 이렇게 말이나 대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막을 준비를 했어요. 기존의 반응형 자막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반응형 자막이 툭 나오는 것보다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자 이 자막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파이널컷 프로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선 템플릿을 적용을 시켰고요.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빌드인과 포지션 그리고 오파시티 텍스트 텍스트 컬러 텍스트 폰트 사이즈 슬랜트 그리고 박스의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박스 컬러와 박스 스케일 x와 y가 이렇게 또 있는데요. 일단 텍스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. 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기본 길이가 지금 10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B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막 클립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자막 클립이 분리가 되면서 두 번째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다가 텍스트 내용을 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넣어 볼게요. 커맨드 B를 눌러서 두 번째 클립이 또 만들어져 있죠.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막이 지금 계속해서 처음 부분에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. 그렇죠? 애니메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별로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빌드인이 있습니다. 이 빌드인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그냥 그 자막이 그대로 나갑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형 박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여백이 나오는 부분들 박스 스케일의 X 부분을 살짝 숫자를 1.0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1.05 이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스케일 같은 것들, 여백이나 이런 것들도 잡을 수 있습니다. Y 같은 경우에, 박스 스케일 Y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늘릴 수가 있죠.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향대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왼쪽 하단에서 나오고 있는 자막인데요. 이쪽에 포지션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. X로 이렇게 잡아 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Y로 이렇게 또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. X와 Y로 이렇게 크기를 잡아 주시면 되고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투명도예요. 불투명도 이렇게 크기도 좀 달라지고요. 슬랜트 같은 것은 이제 텍스트 슬랜트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기울기를 이렇게 줘서 예쁘게 만들 수 있게 좀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. 박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배경을 쓰셔도 되는데 보라색, 분홍색, 파란색 여러분들께서 취향대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자막이나 뭐 스케일 X나 Y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슬라이더가 너무 급하게 확확 이렇게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숫자로 좀 가능하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. 1.2는 너무 크고요. 너무 미세한데 0. 몇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반응형 로우서드 자막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자막 템플릿 파일은 제가 지금 파이널컷 프로 10.47 최신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타이틀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 파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막 템플릿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